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렇다면 남미새는 뭐가 약일까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봅시다. 제목 평소엔 되게 착한 남친인데 술만 마시면 자꾸 개가 돼요. 이제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왜요? 가드를 바짝 올리세요. 네 면상 안 뚫리게. 원제, 제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너 시비를 걸고 다니다가 또라이 만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친구, 이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사실 그래요. 제 남친이 평소에 성격은 굉장히 젠틀하고 착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성격이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다고 누군가를 막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랄까, 자꾸 모르는 사람들한테 시비 같은 걸 걸어요. 그래서 싸움이 자주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가끔 몸싸움도 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밀고 땡기고 그 정도죠. 여하튼 남친 본인 스스로도 자기 술 버릇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술을 잘 안 마시려고 자기 나름 열심히 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고향으로 찾아온 친구한테 제 남친을 소개해 줄 겸 셋이 같이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게 오랜만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제 남친이 좀 과함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술 버릇이 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달랐던 게 다른 테이블이 아니라 제 친구한테 시비를 걸었거든요. 당연히 저야 남친을 열심히 말렸죠. 그리고 진정이 된 후로는 남친구한테도 제가 따로 대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런데 친구가 저를 엄청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야 요즘 저렇게 아무한테도 시비를 걸고 다니다가 재수 없으면 미친 개 또라이 만나면 바로 거기서 칼맞아 뒤져. 토시 안에 안 틀리고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시비 걸렸으니까 기분 나쁜 건 저도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말이 지 친구 남친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제가 따로 사과까지 했는데도 말이죠.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 거기다 남친 역시 옆에 있다가 이 말을 같이 들었는데 당연히 친구한테 욕하고 난리치고 더 화내고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제 남친 말고 제 친구가요. 왜 건드냐고. 그냥 한번 넘어가지. 다시 여쭤봐요. 이게 아무리 기분 나쁘고 거짓같아도 친구 남친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술 처먹으면 남한테 시비나 거는 그딴 놈 뭐라고 귀한 친구한테 소개까지 하다 개망신을 쳐 당하셨대요? 하긴 뭐 쓴이 수준에 꼭 맞는 남친일 테니까 절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방생은 하지 말고 꼭 끝까지 가세요. 반드시 꼭 평생 백년해로 하라고 죽을 때까지. 인간이 얼마나 개차방 같았으면 친구도 초면에 저런 말을 했을까. 거기다 지금 봐봐. 지가 똥통해서 구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되레 작반하자는 큰소리라니. 이런 난리 부르스. 많이 봤거든. 알아? 2번. 제 남친 평소엔 되게 착하고 젠틀하고 좋은데 이상하게 술만 마시면 성격이 좀 안 좋아져요. 야 이게 어디가서 배워오나 봐요. 진짜 폭력성이 있는 양아치들 만나는 여자들이 백이면 백 전부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평소엔 착하다고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래 알았어. 너희 둘이 평생 붙어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3번. 팩폭을 오지게 차 맞으니까 부들부들 난리가 나는 거지. 저딴 깡패 양아치도 꼬레 남친이라고 싸돌고. 너 이거 만약에 끝까지 가서 결혼하잖아? 그럼 내 장담하는데 그때는 너하고 네가 낳은 새끼한테 풀 겁니다. 백 퍼센트. 아니 천 퍼센트야. 아닐 수가 없어. 4번. 뭐야 이거. 양아치와 전우와 남미세의 만남인 건가? 어. 뭐 축하해. 천생연분 만나는 거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조만간에 그 시비가 너한테로 가게 될 텐데. 가드는 잘해라. 안 맞아줄게. 지금부터라도 맷집을 좀 키워보란 말이지. 화이팅! 5번.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술차 마시면 개가 되는 거 너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개 구경시켜주려고 술 마신 거 아니었어? 6번. 아니 시비를 많이 걸고 몸싸움도 자주 한다면서. 그런데 안 때린다는 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만 때리고 아는 사람은 안 때린다 그런 건가요? 7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장담해요. 결국엔 너다. 그 종착력은 너야. 네가 맞아 뒤질 거라고. 축하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술만 마시면 변하는 남친. 남친 서른 살. 저는 서른둘. 약 10개월 연애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남친 외모가 너무너무너무 내 이상형이야. 성격도 남자답고. 또 무던하고. 화도 잘 안 내요. 거기다 여자한테 딱히 바라는 거 없고. 본인 일에 책임감도 대단합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잘하더라고. 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또 만나면 잘 지내요. 싸우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술자리 연락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싸워요. 일단 자기 지인들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매주 2회 정도이고. 또 그게 아니라도 매일 퇴근하면 자기 혼자 집에서 소주 한 병이랑 밥을 먹습니다. 또 남친이 술 마시고 있을 때 제가 연락하는 걸 별로 아니 엄청 안 좋아해요. 싫어하죠. 이러다 보니까 연락 두절되는 게 최소 달에 두어 번은 돼요. 그래도 남친이 많이 노력을 해서 개우 연락이 닿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급발진도 오지고. 그래서 막말에 쌍욕도 많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남친이 하는 거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러다 보면 나는 뭘까.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고. 너무 힘들고. 자존감이 뚝 떨어지죠.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남친 술 마시는 날에는 편하게 놀아라. 이러고 아예 연락을 안 해야 되는 걸까요. 진짜 헤어지고 싶진 않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반. 이런 남자들을 제일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다 좋은데 술만 마시면 그런다고? 그게 술 때문이라고? 절대 아니죠.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 술을 마시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술 마시고 인성 변하는 사람 절대 무조건 조심해야 돼. 외모 고작 이딴 거 하나 때문에 큰일 겪지 말고 얼른 도망쳐요. 옛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술 처먹고 개가 되는 놈들은 지 마누라 새끼 거기다 나중엔 애미 애비도 몰라보고 패는 거라고. 2반. 너도 네 남친이 완전 개차반인 거 뻔히 다 알면서 그저 나이 어리고 얼굴 잘생겼으니까 그거 다 참고 만나겠다 이건데 도대체 여기서 무슨 조언이 더 필요하다 이거요. 그냥 그렇게 쳐맞으면서 살아요. 그게 네 팔자라고. 3번. 아 너 같은 남이새한테 해줄 좋은 따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눈탱이가 밤탱이 될 때까지 오지게 참았고 그렇게 니네 부모님 눈에 피눈물 쭉쭉 뽑아내게 만들게 그렇게 사세요. 4번. 어쩌긴 뭘 어째 이런 양아치랑 못 헤어지는 거면 계속 욕이나 처먹고 등신 취급 당하면서 사는 거지 뭐. 뭐? 평소에 착해? 아니 착한 놈들 다 뒤져나? 이런 개도 안 물어갈 인성 거지 같은 놈을 포장질하고 자빠졌구만? 5번. 그러니까 헤어질 수도 없고 또 남자는 안 바뀔 게 100%다 이건데 그럼 네가 말했잖아요. 네가 답을 말했네. 연락을 하지 말아야지 뭐. 안 그래? 의리면 의덥게 굴어야지. 뭐 별 수 있겠냐고. 되겠으니? 아니 여기서 뭔 가부를 따지고 그래요. 우리 연애하는 거예요. 2번. 그럼 이게 동등한 관계다 이건가? 술 처먹고 연락 안 되는 걸로 맨날 싸운다며. 거기다 맨날 욕 처먹고 자존감 뚝뚝 떨어진다며. 그런데도 헤어지지 못하고 있네? 이게 의리 아니면 뭐. 뭔데? 어? 아 집착을 오지게 하는 건가? 그렇구만. 아니 평소에 나보다 연락 더 잘하고 또 집앞에도 잘 찾아와주고 그렇게 만나면 싸울 일 없어요. 진짜 딱 술을 마실 때만 사람이 예민해지고 연락 안 되고 이상해지는 거야. 뭔 소리야? 6번. 어이구 거지같은 답장 너. 조언해줄 필요 없다니까. 아까 누가 그랬잖아. 안 된다고. 7번. 저기였으니 본인 스스로 본인 무덤 파는 거 기분 어때요? 되게 궁금하다. 나중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이별한 지 꽤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들어와봤어요. 우선 당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거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차였어요. 더 이상 저한테 잘해줄 수가 없고 상처만 줄 것 같다. 나는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지쳤다. 이제 나 스스로가 혐오감이 든다. 이러면서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저 정말 힘들었는데 저랑 헤어지고 이 자식이 정확히 10일 만에 다른 여자랑 연애를 하더라고. 지 잘못으로 또 지 스스로 지친 건데 끝까지 이기적이고 특히 마지막 그 잔인한 모습이 오만장이 다 떨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요. 아니야. 사실 아직도 분하고 힘들지만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 보면서 제 마음을 열심히 다잡고 있어요. 또 저 새끼가 나를 찾은 게 차라리 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 그랬다면 절대 제 스스로 빠져나오진 못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인간 안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연애 끝내야 된다. 나 죽는다. 이러면서 내가 먼저 차야 된다 했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그렇게 그지같은 미련을 떨었다는 거. 부끄럽네요. 여하튼 그때 정말 강력하고 또 솔직한 댓글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 사실 지금도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때의 그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에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여기 달린 댓글들 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러고 쓰니가 뭔가 문자 주고받은 걸 올렸는데 그게 지워졌어요. 근데 그 뒤에 달린 댓글을 보면 남자가 뭐라고 하죠? 잔이 비슷한 거 있잖아. 잔이는 아닌데 왜 마지막에 헤어질 때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좋은 남자로 포장하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넌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마.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워져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댓글들도 다 아네요. 왜 술을 먹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술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 모습 그 봉인을 풀어주는 게 술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가씨들아. 정신 좀 차려. 술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써 봉인이 깨지는 거야. 본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이거 모르면 팔자 꼬아가지고 여기 글 쓴다. 감사합니다.